최고 잘했을 때는 전교 3등이었어요. 저 얼굴을 못할 때는 20등. 전교 10등? 네, 더 아래로 갈 때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네. 잘게 났었겠다. 전교 회장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안경 꼈어요, 혹시? 시력이 안 좋아서 수업 때는 안경도 끼고 렌즈를 끼고 번갈아가는데. 농구도 잘해요? 네, 농구 좋아요. 반했어요? 반했어요? 네? 아니, 진짜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였잖아. 그러니까. 말아 보면서 에이. 전 생각 못했어, 이랬는데. 울렸네. 그러니까요. 그게 순정만화에 나오는 중이었다고. 농구 잘하고 병구 잘하고. 정교가 잘생기고. 여리여리하게. 그러니까. 생각해놓고는 봐도 됩니까? 봐도 됩니다. 역대급일 것 같아. 사실 저도 못 봤었거든요. 정말. 사람을. 감기 몸살도 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도 있어요. 어학연수도 있어요. 어학연수도 갔다 왔어요? 네, 필리핀으로 갔다 왔어요. 오. 영어 잘하겠네? 조금. 아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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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그만큼 만한? 아쉬운. 준비됐어요? 여기로. 이제는. 이제는 힘들어지더라구요. 코너의 MC가 됐어요. 여기로. Q. 자, 극복은 시계를 찾아온 각각이 doesn't matter. Q. 한글자막을 확인해주세요. Q. ㄹㄹ불닮 응 제가 조금 드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을 열어줘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줘 처음 봤을 때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없죠 잘 모르겠는데 좋은 팁을 드릴 수 없는데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없죠 오픈 마인드 정말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정말 혼자죠 서치 타일러, 러쉬 Oh, you did Oh, you saw that 연구였잖아 No, WWF is awesome 판다 성애자예요 판다, 아, 판다 좋아하세요? Do you like 판다? 일반적으로 그냥 동물이나 자연인에게 다 좋아해요 계속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거 같은데 나도죠 Do you like 판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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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까지 영어로 할래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회장을 많이 했었네 임명장이 많네요 전교회장 2009년이 다 우수 이런 회장은 그냥 반장 같은 개념인 거죠? 6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했었고요 매년 반장도 했었습니다 독서토론 대회, 영어, 영국 대회 문과 쪽에 좀 많이 저는 근데 문과 입과 약간 가리다기 보다는 약간 골고루 좀 했던 것 같아요 전천다 중학교쯤 가봐야 이제 사춘기가 오죠 이동민 영어 경연 대회 영어 경연 대회 토론 대회 논술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정보 연재반 로봇 프로그래밍 구현에 흥미를 보여 이제 이과에도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네요 중학교 때 정보 영재라고 이제 가서 로봇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직접 구동시키고 하는 거 배웠었어요 이것도 잘했구나 운동도 축구반 축구를 되게 좋아했네요 축구농구 주장으로 했어가지고 대회에서 우승도 축구농구 주장이었다고? 자기 캐릭터야 춤 잘 추지 노래 잘하지 얼굴 잘생겼지 공부 잘하지 정교회장 오빠였지 토론 잘하지 진짜 만하네 봉사활동 봉사정신 추천하지 그러니까 감기 봉살도 가끔 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몸살에 걸림으로써 그것도 계획하에 걸립니다 사람으로 안 보니까 요쯤에서 몸살 한번 걸려줘야 되겠다 다수고 기술과정 우욱 한번 나올 거 어? 충격인데요? 국어가 우가 났네요 네 일리학기다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3년을 통틀어서 우가 나왔던 게 기술과정하고 국어밖에 없어요 다 올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공부를 잘했네요